배추가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민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동양남자 구독자분들 모두 코로나 시국에 건강하시고 무탈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인사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주인 없는 무인 카페처럼 운영되던 저희 동양남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동양남자 채널을 처음 준비했을 때 저는 한 달 살기로 제주도에 왔다가 국내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하고 하늘기도 다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 있는 동안 이 멋진 제주도를 세계에 한번 알려보자 그럼 코로나도 좀 진정되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취지였고 그래서 영상을 영어로 제작했습니다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며 각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국내 코로나가 심해졌고 그때 영상을 그만하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지? 마치 1년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익숙해졌고 여행객을 환영하는 나라들도 많아져서 좀 늦었지만 그때 하지 못한 저의 세계여행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봐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펼쳐질 저의 여행 기록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 팀메이트 기회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시작한 이 채널을 제가 혼자 이어나가 보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혼자 하는 영상이 어색하고 서투르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부탁을 하러 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 차가 아닌데? 제주도에서의 저의 삶을 생각하면 어떻게 한 달 왔다가 1년 9개월을 있을 수 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다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뱅구야 안녕 뱅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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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얼마만이야? 어? 얼마만이야? 뱅구 알았어 잘 지냈어?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찍고 있다 뭔가들 뭘 시작했어요? 아 알려줄게 여기서 먹어본 것들 있어? 저 아이스 초코 먹어봤고 이거 먹어봤고 오늘은 뭐 먹을 거라고? 저는 그냥 아이스 초코 오우 씨 꾸덕함 이 먹방의 먹방의 신 퀴 오우 씨는 맞았어? 이 차까지 저 이게 웃긴게 제주에서 맞으려고 예약을 막 했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정에 서울로 그냥 한번 되나? 이러고 서울을 해봤는데 된 거예요 서울 갔어? 서울 가서 맞고 왔어 태국 풀렸잖아 그니까 어 괜찮을까? 풀려도 되나? 태국 지금 그 뭐 코로나 뿐만 아니라 상황이 지금 일단 태국은 아직도 만 명씩 나와 매일? 매일? 최악일 땐 2만 명 넘었었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닫아놓으니까 관광하는 게 있잖아 그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열고 있는데 어저께 확정이 났어요 이제 격리가 하루만 하면 된대요 치아 테스트하고 그 결과 나오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음 왜요 그래요? 나 일단은 아무래도 태국에 먼저 들어가야 될 거 같았어요 근데 30일 비자로는 안 들어가지 이 비자로는 안 들어가고 그래도 두세 달은 했어야겠지 음 난 친구들도 많고 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 11월 지켜보고 많이 퍼지지 않는 걸 확인하면 그때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오늘 내가 너를 보자고 한 이유는 너한테 할 일이 있어서야 나 대주도 있었지 너무 오래됐잖아 한 달 갔다가 이제 2년 너 한 달 살게 하러 왔다가 2년 있었던 사람 본 적 있어? 나는 진짜 근데 2년 같이 1년 된 거 같아 아 북경 뭐지 그 텀이 그냥 증발한 거 같아요 느낌이 지금 11월이 작년 11월 같아 진짜 우리만 느끼는 건 아닐 거 같아 이런 사람들이 1년이 그냥 증발했다고 생각을 할 거 같아 국경이 열리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태국도 열리고 터키 조지아 열려있는 곳이 되게 많아 아 이제는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한번 유튜브를 나 혼자 도전을 해볼까 해 아유 좋잖아 물론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없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기록을 남기는 기면도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동양남자를 쉬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동양남자 계정을 이어서 나의 여행기로 바꿔서 내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고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형 혼자 해보려고요 한번? 한번 도전해 보려고 아 진짜 형 뭐 편집 같은 거 자신 있어요? 네 편집은 거의 이제 뭐 촬영은 형이 거의 했었고 편집은 제가 했었는데 편집 형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자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집에서 연습을 해봤어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지 유튜브를 너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때 정말 재밌었고 또 유튜브 때문에 사실 난 제주도 여행을 너무 잘했어 우리가 제주에서 만나서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진짜 열심히 했었고 진짜 애착도 많이 가고 제가 채널이 원래 하던 채널이 있고 이 채널 우리 같이 하던 채널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후자 채널에 훨씬 더 애착이 많을 정도고요 내가 이어가도 되는 거야? 어차피 지금 안 한지 우리 오래됐고 코로나 이렇게 길을지 몰랐었고 좀 괜찮아지면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그런 채널로 한번 튀어나가 보자 이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형 자신에게 도움이 되던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던 또는 뭐 Why not? 고맙다 우리 둘이 같이 시작한 건데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 같이 만든 채널이고 형이 또 잘 해줄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게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또 많이 맡겨가지고 나도 껴달라고 이러면은 그때의 홍보의 제목 멀리서 응원할게요 땡큐 고맙다 아니면 되고 나가긴 나가는 거 맞아 영상이 안 되긴 하는 거 맞아 그리하여 오늘부터 동양 남자는 머리민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부탁을 흔쾌히 받아준 기도 고마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저희 채널 이름이 동양 남자에서 머리민 남자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 제가 머리민 남자인지는 설명을 처음으로 혼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고생도 했지만 기분은 매우 좋습니다 뭔가 해낸 듯한 성취감? 그동안 메말라했던 창작의 샘이 좀 촉촉해진 느낌? 영상 초반에 들어간 인트로는 얼마전 S사에서 새로 나온 플리폰 광고를 패러디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영상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 봤다가 이걸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앞에 집어넣습니다 하하하하 한국을 떠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국으로 먼저 갈 예정이고요 연말이나 연초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주도에서 알게 된 고마운 분들도 만나고 제가 좋아했던 장소나 그동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던 장소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제주도에서의 저의 삶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저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